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 안가 멸망할 거란 이단들의 주장,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은 대부분 성경에 있는 몇몇 숫자를 대입해 임의대로 종말을 예측하는 건데요. 이단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이단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종말론의 논리를 분석하고 한국교회가 종말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날에 세계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흔든 다양한 종말론입니다. 이단들의 종말론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며 논리도 발전해 왔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기독교 포털뉴스가 개최한 바른 종말론 세미나에선 전문가들이 이단 종말론이 가진 허위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대표 회장은 그 중 시온주의로 알려진 이단 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온주의는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어야 다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주장인데 진 소장은 이 같은 주장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 발생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성경 속 신구약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대주의적 성경해석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애연을 했으니 이스라엘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애연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 종말론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또한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휴거론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휴거는 그리스도가 정한 이들이 갑작스럽게 증발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휴거론은 기준 시점을 교주가 임의로 정했으며 정작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한 교주는 이 땅에서 재산을 불법으로 축적해 수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기자는 이미 종말론의 허위성이 드러났지만 자극적인 이야기로 포장된 허위 종말론에 성도들이 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단편적인 해석을 토대로 주장되는 여러 종말론에 대처하기 위해 성경을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능하게 했던 해석법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서 재조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없이 종말론부터 들어가면 반드시 시한부로 종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이단들의 정교해지는 거짓 교리에 정통교회가 나서 바른 모금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ŞC